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. 이보다 더 활기탈 수는 없다. 5학년 1반 29명의 어린이들이 추억의 만화 영화 동료와 암증맞은 유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한국인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시나마 젖어보는 것은 어떨까요?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탈련! 경기! 양심입니다! 혼민기다. 지금 중간에. 어! 혼민기다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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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